아우 야 네오쌤 팔고 났더니 이씨 하아 나 진짜 네오쌤 이씨 이야 팔고 났더니 또 이만큼 더 올라가네 와 VIP 회원분들 혹시 네오쌤 깡으로 들고 계신 분들 있나요? 우리는 다 팔으라고 일단 매도 사인은 드렸는데 20% 수익보고 우리는 판다고 매도 사인 드렸는데 이거 아그로 깡으로 혹시 더 들고 가신 분 있어요?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냐 도대체 대한민국은 미국 증시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 어저께 또 떨어졌어요 아 이러면서 무슨 선진국 증시를 간다고 어쩐다고 이게 어저께 떨어진 거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그게 어저께 시장에 하루종일 악재로 다가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찌됐건 미국 취소가 저렇게 올라가면 국내 증시도 최소 900까지는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900까지는 그래서 저도 지금 미 증시가 저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90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지금 보고 그렇게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00선까지는 좀 우리가 열어놓고 좀 보자 900선 찍고 나서 주의를 좀 할 지언정 일단은 900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 미 증시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국내 증시는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빠질 수가 없는 구간이 들어옵니다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올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안전빵이다 생각을 하고 900선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하자고요 저도 그렇게 매매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그래도 올라가겠죠 오늘은 오늘까지 안 올라가면 답이 없는 거야 오늘은 올라가야 돼 무조건 한번 보자고 아우 야 네오쌤 팔고 났더니 씨 하 나 진짜 네오쌤 씨 야 팔고 났더니 또 이만큼 더 올라가네 와 VIP 회원분들 혹시 네오쌤 깡으로 들고 계신 분들 있나요? 우리는 다 팔으라고 일단 매도 사이드를 드렸는데 20% 수익보고 우리는 판다고 매도 사이드를 드렸는데 이거 아그로 깡으로 혹시 더 들고 가신 분 있어요?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가자 오늘 종목이 한번 찾아보긴 할 건데 한번 있나 보자 비도 온다는데 막걸리에 파전값은 벌어야 될 건데 한번 보자 막걸리에 파전값 버나 오늘 보자 가자 얘들아 1분 전 가보자 자 장 시작 가봅시다 오늘은 뭐냐 종목들이 다 튀어서 시작을 하는구나 종목들이 얘들아 더 튀어서 시작을 해 종목이 있을랑가 모르겠다 일단 차단은 보자 다 갭상승 시작이어가지고 자 삼성전자가 굉장히 의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아 삼성전자 굉장히 의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아 얘들아 이거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데 물량이 이게 되나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백만원 미만으로만 살아 아니면 안해도 상관없고 많이 하지마 공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아 이거 현재가 3430원인데 또 내가 쓰는 순간 또 미친듯이 올라가겠지 3430원이거든 3430원 3450원 3460원 어 몰라 3470원까지 3470원까지 나인테크 아휴 3500원 잡아줄게 3520원 그래 3520원 잡자 나인테크 목표가 3625 목표가는 그냥 매수가 대비 2.5% 이상 수익나면 던지면 돼 목표가 신경쓰지 말고 너희들 매수가 대비 그냥 2.5% 되면 알아서 던져 손절가 3300 3300 나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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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 나인테크 차트 한번 봐봐 왜 오늘 들어갔는지 이거 단기 반등 노리고 들어가는 자리지 단타로 거래랑 30분 거래랑 보게되면 근래에 들어서 가장 크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 그치? 근래에 들어서 가장 크게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1봉차트 보게되면 하락추세 벗어나는 자리 그치? 하락추세 벗어나서 요 며칠 한 3일동안 단봉 만들어주고 단봉이 연속적으로 출연하면서 얘들아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거야 단봉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출연해주고 저점을 끌어올리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갭상승 나오게 되면 이런 그림 한 번 항상 나온다 이거 그냥 공식같은거야 그냥 외워도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이런식으로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단봉들이 연속적으로 출연하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을 동반한 아침에 갭상승이 들어오게 되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 다시 그려줄게 짠 짠 짠 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거 기본적으로 그냥 나오는 차트의 그냥 정석같은거야 1닭1은 2같은 법칙같은거니까 머릿속에 좀 넣어놔요 나인테크가 이런 모습이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로 들어간거야 어디까지 열렸냐면 딱 우리 목표가까지는 열려있는데 3640원까지는 열려있거든 이거 뚫어내려면 거래량이 더 크게 들어오면 이것도 뚫어낼 수가 있고 120일석 근처 잡으면 3640원인데 한번 보자 나인테크를 내가 본거는 여기서 봤어 3430원에서 여기서 봤어 여기 올라가는 동안 우리 물량이 어느정도 많이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내 개인매매 할 때는 난 여기서 잡지 3430원에서 형 네오쌤 대박 고마워 이거 CXL 테마라고 하던데 근데 이게 뭐야 CXL 테마라고 있는데 이게 풀네임이 뭐냐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CXL 테마라고 하는데 이게 HBM 다음으로 주목되는 AI 관련 반도체야 근데 이게 처음으로 언급된 단어는 아니야 근데 이게 이슈가 된게 삼성전자가 내년에 양상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에 상평고 등록을 했어 이거를 이게 무슨 뜻이겠어 그래서 이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온거야 네오쌤도 그렇고 CXL 테마라고 있는데 반도체 쪽들 어차피 계속 봐야되니까 CXL 쪽도 한번 봐봐 HBM하고 CXL은 좀 봐둬야돼 좀 찾아봐 CXL 테마 자 좋아 나인테크 간다 얘들아 가자 나인테크야 가자 가자 으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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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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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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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아 들어와라 오늘은 막걸리에 파전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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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고점 뚫어줘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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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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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좋아 입질 한번 온다 자 정고점 3575만 한번 뚫어주면 가자 으쌰 여기가 굴짜빵 먹게 해준다는 AP투자연구소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점식값을 책임지고 있는 AP투자연구소 무료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점식값을 챙겨주고 있는 형님 호가창에 매도가 왜 많아야 좋은건지 한번 더 설명 가능할까요? 그래 한번 설명해줄게 자 예를 들어서 호가창을 보게되면 보통 호가창을 보게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잖아 여기는 매도가 되어있고 여기는 매수가 되어있잖아 그치? 여기는 매도 물량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매수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가 있어? 매수총잘량과 매도총잘량이 표시가 되어있지 근데 매도가 호가창을 봤을 때 매도가 빡빡하게 예를 들어서 매도총잘량이 10만주다 그리고 매수총잘량이 2만주다 그럼 보통 이런 상태의 호가창들이 보게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니가 만약에 주식을 팔려고 해 근데 팔 수가 있겠냐고 팔려고 하는데 팔 수가 있어? 못 팔지 왜 밑에 매수 시장가로 갖다 던지게 되면 이거를 내가 싼 가격에 쫙 밀려버리는데 비싸게 팔고 싶어하지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딨겠어 그러면 이거 팔고 싶어도 못 판단 말이야 호가창이 얇아가지고 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째 매도가 위에 많이 쌓여있으니까 돈을 주고 비싸게 살 수 밖에 없어 보통 지정가 매매하는 사람들은 없다 비중 보게 되면 다 대부분 시장가로 매수해 특히 단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다 이렇게 쌓여있는게 좋다는 거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질 수 밖에 없고 못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장가로 계속 덤벼들면 여기가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게 하나가 이런 원리가 이제 하나 반영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 있다 매도 물량을 다 체결 많이 갖다 쌓아 놓으면 사람들이 쫄아서 야 이게 저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겠어? 저걸 언제 다 뚫고 올라가지? 매도 물량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에이 나는 갖고 있는거 팔란다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세력들이 밑에서 싼 가격에 받아먹는 거예요 이건 고의성이 다분한 매매인거지 호가창으로 볼 때 뭐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호가창이 매도 물량이 많은게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얘가 갔을라나 모르겄네 대한항공도 정고점 다 왔다 이제 대한항공도 오늘 정고점 뚫어줄 분위기지 대한항공 목표가 오면 잘 팔아 대한항공 거의 다 왔지 지금 다 왔지 목표가 오늘 정고점 뚫어주는 자리인데 계속해서 이거 뚫어주면 또 날라갈 거야 24,000원까지는 비어있으니까 2차전지 장비주들은 괜찮아 쫄지마 저거는 결국 누가 더 오래 버틴이야 싸움이야 2차전지 장비주들은 아 한 번만 더 3,600원인데 한 번만 더 가자 나이테크야 3,600원 한 번만 여기서 거래량 딱 들어오면서 쫙 치고 올리면 그림 딱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에 거래량 수급 들어오면서 한 번에 그냥 쫙 뚫어내면서 양복 나옵니다 이런 거 이런게 한 번 더 들어가요 보통 분차트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 빠지면 이런게 하나 더 나올 거예요 한번 보자고 방송 종료 전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대안항공도 정고 좀 뚫어줬죠 대안항공도 정고 좀 뚫어줬습니다 대안항공 23,400원 정고 좀 뚫어줬죠 오늘 여기까지는 열려있어서 괜찮을 거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병원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만나요 그리고 내가 얼른 나가야 나인테크가 올라갈 거 같아 흐흐흐흐흐 내가 나가야 방송을 꺼야 흐흐 나인테크가 갈 거 같아 형 간다 주사 한 대 맞고 올게 갑니다 안녕